오늘 지난주와는 사뭇 다릅니다. 찬바람이 불어오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도 10도 가까이 떨어지겠고요. 추위는 모레의 절정을 보인 뒤 글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전 지역에는 밤 9시를 기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바람도 무척 강해졌는데요. 흑산도와 홍도에는 강풍경보가 그 밖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는 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풍랑특보가 내려진 전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내일도 물결이 최고 4미터로 매우 높겠습니다. 해안지역과 해상의 바람 모두 내일 새벽에 잠시 약해졌다가 오후부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 담양이 영하 7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 6도에 머물겠습니다. 아침 기온 곡성 영하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 여수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암과 장흥 영하 4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후에 눈 또는 비, 또 밤부터 글피 오전까지는 눈으로 최대 15cm가 내리겠습니다. 대설 대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